개양 지역에만 한 지역당 천억씩 지원을 하겠다. 정부 지원을 받겠다.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. 직접 확인하고 협의를 하고 일을 하는 길을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하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양 의뢰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.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.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.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. 본인은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. 아파트 이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. 아니 못 외웠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세요. 이런 또 대화가 뭐 같군요. 이런 그 예수 패턴이 공개해 보실 수 없는 것들을 좀 kwestSi производ 때 통홍은 셈인 버전 James 하윤과 University